A healthy beggar is happier than a sick king. 68번째 문장입니다. A healthy beggar에서 healthy는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요. beggar은 거지를 뜻합니다. Is happier than이라고 하면 된 이하에 등장하는 대상보다 더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비교의 의미가 됩니다. sick은 아픈 상태를 말하죠. 따라서 a healthy beggar is happier than a sick king이라고 하면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비교의 의미는